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이든이도 아빠도 부산은 처음이라 왠지 평소보다 많이 들떠있어요 그래서 뒷사람과 기싸움도 합니다 간식도 맛있게 먹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또 멋진 작품을 하나 그렸네요 그리고 도착한 숙소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풀어놓은 짐은 아리바리 싸들고 온 닭가슴살과 고구마입니다 추업 첫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안에서 바라보는 비오는 바다가 정말 어찌나 예쁘던지 무브먼트랩은 카페 겸 전시공간이에요 공간 전체에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공간이었어요 빠르게 수업 준비를 하고요 작가님의 인사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재료 설명부터 열정적인 시범도 있었고요 정말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분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 참 멋있죠? 또 한 번 반하네요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카페로 내려와서 기드니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어요 아 물론 저희는 닭가슴살 먹었고요 강의를 마치고 남은 시간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영화 촬영 세트장에 있는 기장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맛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선택권이 많지 않더라고요 날이 맑았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비 오는 날 바다의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죠 남는 건 역시 사진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맛있는 저녁 식사 노! 갓! 플리즈! 노! 해운대의 밤바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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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invin이 눌러 오자 다대의 짭물을 아빠가 실컷 meta 주겠어 integration 영상 이튿날은 거짓말처럼 날이 좋았어요 기분 좋게 강의하러 출발 이렇게 좋은 날이면 이곳 야외에서 커피 한 잔도 정말 좋겠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작가 맑은 날 보니 더 좋네요 이런 바다를 보면서 이제 곧 수업을 할 거예요 이든이 안녕 짠 오늘도 즐겁게 수업하고 서울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써 14개월이나 된 우리 이든이 어찌나 빨리 크는데 참 아들 우린 사진이나 많이 찍자 그렇게 모든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먹는 맛있는 점심 우동을 시켜줬는데 정말 폭풍 흡입하더라고요 찐으로 맛있었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화이든 씨 이렇게 저희의 2박 3일 부산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에 초대해주신 무브먼트 랩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또 너무 좋은 추억 하나 추가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아니야 사랑합니다